안녕하세요. 오늘 11월 15일. 수요일입니다. 날씨가 햇살은 좋은데 미세먼지가 많아요. 뿌옇습니다. 점심 때라서 차들이 바쁘게 움직이네요. 점심 때만 되면 저렇게 많이들 움직여요. 날씨는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. 왜 응가 안 해? 도둑홍? 시만 했어? 어? 저 시만 했네. 왜 응가 안 마려워? 니네들이 차를 안 먹으니까 먹은 게 없어서 그렇지. 엄마는 물청소 좀 해야 되겠다. 너무 더러워서. 그치? 아가들아 거기 있어. 엄마 청소할게. 거기 가만히 있어. 엄마 여기 오줌 치워야 돼. 니네들 더러워서 여기 괜찮아. 왜 응가를 안 해? 응가가 안 마려워? 얘들아 왜 응가 안 해? 콩이야? 도둑야? 응가 안 마려워? 저기 전기섬 수도꼭지에다가 어... 전기... 어... 저기 뭐야... 보호대 그... 수도관 보호대를 돌려놨더니 얼지 않네요. 그저께는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왔는데 이제는 저걸로 감싸놔서 지근하게 돌려놓으니까는 얼지가 않아서 좋습니다. 작년 겨울에도 그렇게 했더니 얼지도 않고 계속 썼거든요. 오늘... 올해는 깜빡하고 안... 동겨놨더니 그냥 얼어버렸지 뭐예요. 그래도 날씨가 많이 꺾인 것 같네요. 공기가 좀 안 좋아서 그렇지. 뿌우했습니다.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물을 틀어놔요. 이렇게. 이 정도로. 얘들아. 왜 응가 안 하는 거야? 이리 와봐. 이렇게. 동겨놨았더니 얼지가 않았어요. 얘들아. 도도콩 엄마 봐봐. 왜 응가 안 해? 응가 싫어? 그럼 들어가 그럼. 어... 미세 때문에 안 되겠다. 여러분. 맛있는 점심 드시고 남은 시간 오늘 하루 행복한 시간 되세요. 맛있는 식사 많이 많이 하시고 또 김장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음 영상 또 찾아뵐게요. 안녕. 사랑합니다.